생방송 sbs 인기가요 1월 마지막 주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.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엔믹스 축하드립니다. 성함 말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기가요에서 1등을 해보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재활 박진영 PD님 정국 사장님 변성국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스쿼드 직원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항상 도와주시는 김성호 이사님과 진철 실장님 방총팀 오빠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는 해메스 선생님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고맙고요. 우리 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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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마워요. 진짜 우리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최고. 네 앤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일요일엔 어디 가요? 다 같이 일기가요. 다음 주에도 다 같이 가요. 다 같이 가요. 성란이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 날마다 손발을 깨 더 툭히 드려 밟고 가 겨울은 하루에 안 와닿았다 니가 마주 안경도 있지 몰라 But I don't wanna step away 건 맨날 왜 이리 카시 O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